아우, 그렇지 않아도 집에 밥 없어서 식당 먹으려고 그랬는데. 잘 먹을게. 응. 자기가 너무 죄송하네요. 여덟고 먹고 싶어, 바로 이렇게, 이야. 저는 괜찮은데요. 술떡에 들어갔다 나온 이 인간은 어쩌려나 모르겠네요. 어우, 밥 먹을 때는 얘도 안 건드려야 된다, 어? 아니, 이게 해장에 곰국도 괜찮네. 해장 너무 좋다. 여행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간만에 기분전환도 되고. 그렇지, 여보? 어어. 다음엔 성유랑 승효, 너희도 같이 가자. 저희, 저희요? 아이씨, 애들만 데려가서 어따 써요? 더 북적북적하게 영양가 있게 가야죠. 예? 애들을 얼른 결혼시켜서 다 같이 놀러가자는 뜻이야. 결혼이요? 응, 어어. 나랑 해석이랑 중매 결이 맺었잖아. 아니 중매 결이가 뭐야, 뭐 도원 결이 자매뿐이냐는. 여보, 당신도 병원에서 괜찮은 친구 좀 찾아봐, 어? 어, 왜? 응, 알았지? 없을걸요? 배성료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을걸요? 야, 승효야. 너 그렇게 얘기하고 웃어. 이 놈의 자식 좀 이쁘다 이쁘다 했다니. 너 왜 내 딸을 까냐? 그러게.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저씨 기분 나쁘네.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괜찮아요. 어차피 얘 성질빼기 견뎌이 여자도 없을 거라. 승리야, 우리 왜 승효 성격이 어땠어? 그러게. 애가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날 닮아서 얼마나 나이스한데.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이러고 이게 노는 거예요, 이게. 네. 저희 이렇게 맨날 긁고 갈고 이러고 이게 일이에요. 아, 그런 거지? 어? 야, 야, 그래, 그래, 그래. 괜히 애들 싸우면 어른들 의사하겠다. 야, 먹자. 잘 먹겠습니다. 어머, 나 너무 당황했네. nellyt끝 Á다